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자 북한은 이에 자유권에 속하는 일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북한 군부의 2인자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오늘 담화를 통해 그제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리비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유권에 속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뒤 계산도 못하고 아무런 말이나 마구잡이로 한다며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도 되지만 우리는 전술무기 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강변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고 꼬집으며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자유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분위기를 떠보기 위한 시험 발사라는 분석을 염두에 둔 듯 결코 누구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자위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의 유럽 5개 이사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 시험이 남부로 위로 6개월 6개월 11개월 18개월 18개월 19개월 18개월 29일 이 시험이 남부로 이 시험을 예수합니다. 반드시 경우에 관계를 달려가고 있는 벤킹에 있습니다.